잠시 깜짝 놀랐어요 잠시 깜짝 놀랐어요 안녕히 계세요 근데 손 잡았어 엄청 꼬여 이거 다 대형 사이즈네 비엘티 비엘티 이런거 맛있나? 맛있게 비엘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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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맛있어? 비엘티 키리야 키리야 키리코 안부네 키리코 할머니가 사주시면 안 될거 같아요 양말이랑 양말이랑 건물 너무 좋다 날씨가 완전 너도 너무 좋아 고기는 바로 올리셔도 되요 고기는 바로 올리셔도 돼요 맛있다 맛있다 이거 맛있다 상추 되게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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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리야, 좀 자라 안 잴 거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중고 오리지널도 맛있겠네, 대왕. 어떻게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. 인스타 사진으로 봤을 때 2층이 되게 예뻐가지고 어린이 있는 손님은 1층밖에 이용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2층은 잠깐 구경하러 갔다왔어요. 이제 애가 있겠다, 그치? 이런 게 약간 식당하는 게 조금 힘들어. 일어나서 잘라볼게. 코로나 검사 오자마자 바로 했는데 저번에도 받았지만 이불에는 너무 아깠어요. 진짜 요도에 찌른 기분. 다행히 둘 다 운동 나와서 눈이 없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. 저기 앉아서 좀 쉬었다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불쌍! 이거 침을 많이 흔들었을 것 같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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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Еще 그냥bbe 음? 어리 Pumpkin 슬픈 사이에 있는 욕심이 왔어요 인사장에 찍어서 오직 인사장에서 안녕히 가세요 물춤 안 했어요? 오빠가 오빠가 이제 친구분 중에 1도에만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잠깐 만나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려고 나왔어요 우송이도 반수하는 거인 줄 알고 진짜 엄마는 그렇게 공중한 편이라서 우송이는 딱딱하고 싶다 유일이라 그거지? 그거와서 하늘이 이거 만들었다 왜 그 하늘이 크지? 또 울림이 먼저 취미 크로스 빛빛으로 그릇과 함께 안녕! 너무 귀엽다 오 너무 예쁘게 생겼다 잘생겼다 진짜 이물이 웅 웅 웅 웅 이리 와 산딸기. 맛있당. 상추는 줄 보러 가는데? 게임 안. 게임 안. 산딸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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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커피 마시려면 쭉 올려줘 하나 둘 셋 이거 먹을까? 커피야? 까치마야 되면서 키 크는 거야 왜 이렇게 부드러워? 이거 매영 캐리어인데? 그러니까 누나가 왜 안 닦아주냐 이거야 다 올려봐 죄송해요 열어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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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캐리어인데 열어볼게 아 이거 다 숨겨놨네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? 바나나 아니야 이거? 아니야 이건 만주야 그러니까 바나나 만주 여기 안에 남은 거 있습니다 고모니요 놀이타미 놀이타마 뭐 먹나 먹어? 이거 보다 빡셀 거 같은데? 아예 아무것도 안 돼 있네 나 할 수 있겠어? 해야지 남자들 다 이거 잘해 어디 보자 왜 이렇게 테이핑이 나갔어 다 했다 다 했어? 좀 쉬세요 쉬고 있는데 여행 야 그걸 두 개 끼우는 거로 못 하고 있는 거야? 아니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야 할 수는 있는데 잘못했을까봐 그러면서 저 손 봐 가자 손으로 가자 냄새가 새저나는데 응 왔지? 바꿔줘? 응 아 지금 의자 조립 중 소리야 나갔다고 난 너희 조립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아 아 아 아 어 어 어 나 싫은가봐 어떻게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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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누나 가져가 어 어 어 어 어 어 응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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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행복해 하나도 안 먹어 진짜 아 이렇게 튼게 많네 이렇게 봐 응 똑같은 이렇게 해 아 내가 고개는 안 돌리는게 똑같아 어 티비 보세요, 티비. 티비 봐. 리모컨 혹시 모르니까 데리고 가실게요. 놔주세요. 여기 놔줄게요. 뭐하고? 오빠 쉬고 있어. 갔다 올게. 갔다 올게요. 가시죠. 불편해? 키리야? 말해. 불편해, 안 불편해? 안 불편해요. 가자. 안 불편하세요. 지금 배라가 됐어요. 너무 타워. 다 먹었네. 알았어, 그만 하실게요. 3개씩. 끼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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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리. 졸린가 보다, 얘. 응, 잡았네, 가자. 자꾸 찌찌를 왜 만지는 거야. 너 찌찌 만져. 너 너무 귀여워, 러블리즈. 너 너무 큐티해. 너무 러블리즈야, 얘. 너 너무 러블리즈 큐티해, 나 지금. 나 강아지다. 강아지다. 마우 마우. 마우 마우. 마우 마우. 어디로 가면 돼? 아, 쭉. 든든하지? 든든한 국밥이지? ㅋㅋ 난 민트챠꼬. 어, 나도 민트챠꼬 좋아하는데. 응. 끼리는 무슨 맛 좋아해? 요거트. 요거트가 좋아? 응. 자? 자. 잠자. 크. 형. 형. 지금 편안해서 안 가지. 응. 내 풀이 편안하다는 거 아니야? 응. 하, 잠도 렀어. 너무 천사인데 이건? 응. 덥다. 내가 너 만난다고 이발도 했거든. 나는 하나도 안 할 편해. 아, 원래 이렇게 앉아. 형들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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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진짜 자면 한 번도 없어. 시곤했나? 응. 응. 이제 안에만큼 있는가 보네? 응. 응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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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하, 하. 진짜 안 했어. 진짜 싫어했잖아. 아, 입술 안 했어? 입술을 화장히 안 했어. 입술을 화장히 안 했다고 그래? 응. 하, 하. 나 이거 먹어도 나머지 먹을래. 하,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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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아직 먹지 마. 응? 다 찍었어. 아, 너무 힘들겠다. 하. 이거 맨날 한다는 거냐? 매끼마다. 아, 매끼마다 하지 마. 사진 잠깐 찍는 거냐고. 하하하. 하. 안녕하세요. 방금 전에 되게 웃겼어. 하. 하. 오랜만이에요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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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엔 이렇게 치환을 보네요. 하. 하š.. 하. 하 아. ketterrim. 야 너는 버블을 먹었을 것 같은데? 버블을 먹을 수가 없어요 얼음 때문에 원래 얼음을 좀 안 넣어주시면 얼음을 꽉 채워주시면 버블이 안 넣어 원래 얼음이 안 들어있어 아니야 원래 얼음 들어있을까 봐 많이 안 들어있어 아 이거 깔아먹으시지 왜 이렇게 인자 뜯어 깔아먹어 그럼 나오지? 쌀 잘만나오면 지금 체크가 들어간다고 이거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필요 없어 나 풀어줄까? 아 해봐 뭐 이렇게 아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는 깼어 애들이 막 소리 들러가지고 미치겠다 깼잖아 이게 이게 뭔일이야 항상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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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한 번 볼래? 이거 뭐 시켜야 되지? 초콜라무즉 그 다음에 아몬드 볶음 어? 아몬드 볶음 이거 이거? 어 이거 한 너무 초콜릿 아니야 이거? 아 이거 맞나? 이거 맞아? 이 조만 맞아? 이거 맞아? 어 맞아 이거 빼야될까스 그냥 저거 맛있어? 사랑에 빠진 외계인 저거? 사랑에 빠진건 안 먹어봤는데? 그냥 그냥 먹어봤는데 그냥 외계인 그냥 외계인은 맛있어 근데 사랑에 빠진건 처음이네 사랑에 빠진건 몰랐어 그 최신에 나온거야 최신에 최신에 나온거야 최신에 최신에 아 나오고 있다 우와 이야 이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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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이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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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잠들어갈 수 있겠다 막말로 요플레 먹을래요 요플레? 너네 안 먹어 요플레 지났는데 괜찮겠지? 뚜껑이 안 물어나오는데 괜찮은 거 맞아? 봐봐 요플레 뚜껑이 묻지 않아 이렇게? 잠깐만 이게 괜찮은 거 맞냐고 이렇게 되는데 이상한 건가? 요플레 얼마나 지났는데 이틀 안 좋아서 아 씨도 안 먹어 아니 카메라 재밌어? 맛있어? 하나 한 입만 한 입만 줘 제발 아 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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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맛있나 보네 계속 먹는데 이게 이건 바다로스